랭킹 첫번째 단어는요. appreciate. appreciate. one more time. appreciate 이라는 단어예요. appreciate은요.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다. thank you 할 때 그 thanks 그 단어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. appreciate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. I appreciate your offer 라고 하면 당신의 제안에 감사드려요 라는 뜻이죠. I appreciate your offer. 자 그러면 appreciate 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랑 thank you 라고 할 때랑은 뭐가 다를까요? thank you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이럴 때 쓰는 거고요. appreciate는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